어느 날 어떤 신자가 성경을 두 번 통덕한 후에 옆에 있었던 아주 신실한 집사님께 교회사 책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상해서 왜 그러냐 물으니 좀 내가 읽어봐야 되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니 왜 그 교회사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요 언제부터 그리스인들이 전혀 그리스를 닮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는지 궁금해서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같은 육실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심으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그 초대 교회의 그리스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행복이고 전부였습니다 때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매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때로는 심한 고문도 당했지만 그리스인에게는요 이런 핍박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항상 고백되어졌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인들의 모습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의 그리스인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초대 교회 그리스인들은요 그의 말이나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요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입술에서도요 동일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태가 지금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동일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현재 건강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까? Are you in a healthy state of faith now? Or is there a problem?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비롯해서 요한 2서 3서를 쓴 것은요 바로 요한복음 우리가 나눴던 요한복음을 쓴 직후이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바로 그 후 거의 6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바로 예수라는 그런 인물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는 오직 단 한 사람 요한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고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확실히 그들로 하여금 알고 간직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믿음에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예 됐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어떻게 했다고 해요? 보고 듣고 보고 주목하여 보고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쓴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나의 편지를 좀 예쁘게 아름답게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동사들은요 당시에 고대 그 법정에서 법정에 쓴 그 증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형식들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바로 법적 증언의 형식을 통하여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구분해 어떤 이름과 또 겉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과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그 내적인 모습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본질을 자신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에서요 안다라는 의미는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였어요 같이 자고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요 결혼 전에 뭘 하죠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를 하면요 내가 상대방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 표정이 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을 한과 동시에 결혼을 하고 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그동안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맨다 우리 자매하고 종수 형제가 이제 곧 결혼을 할 텐데 지금은 서로 너무 잘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겉에 꾸며진 것만 알았지 진짜 그 소고기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던 그 캐릭터를 보고 나서 실망스럽죠 좌절스럽죠 좌절하죠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같이 살면서 때로는 같은 점 때문에도 기뻐하고 때로는 다른 점 때문에도 슬퍼하고 때로는 몰랐던 점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하기 때문에 위로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면서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가졌던 그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진한 사랑을 바로 남편과 아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일반 편지와는 다르게 오늘 이 요한 1서의 그 편지의 서두에 첫인사를 생략하면서까지 바로 요한은요 자신이 경험하여서 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소아시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사도 요한과 같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도 아니고 본 사람도 아니고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파월과 같은 그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이 이치와 혼합되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특히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 이단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이 아주 큰 악영향을 그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는 어때요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 단체가 악영향을 주고 최근에는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신흥 종교인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보금 성교협회와 같은 그 이단들이요 그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그들로 알고는 찬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영주의주의라는 그 영주의주의자들이 성도들에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로 영은 선하고 물질 즉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라는 그 비성경적인 이원론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연히 하나님이신 이 거룩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이 악하다고 하는 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요 또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마음껏 함부로 다루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였어요 당시에 팽배했던 그런 대표적인 헬라의 역량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점점 쾌락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점점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오인들이 이런 상황에 있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좀 잘 살고 싶어서 지내다 보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침례도 받으라고 했어요 침례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는 스스로 나는 그리스오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교회의 문만 벗어나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사회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그 모습에서는 전혀 그리스오인다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생활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기 때 보냈던 그 교회의 중등부에 학생회를 이끌었던 회장이었던 회장이었고 또 찬양이더러 기가 막히게 자라는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 선배가 다니는 그 중학교에 제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 선배를 마주쳤는데 놀랍게도 그 선배는요 그 학교에서 제일 알아주는 유명한 불량배였습니다 저는 그 선배의 모습을 보고서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모습이 그 선배 한 사람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원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그냥 사관학교에 잠시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군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어요 의과대학에 잠시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의사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잠시 들어왔다 나왔다 했다 해도라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오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때로는 힘들고 귀찮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요 비로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오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다음에 그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오의 모습을 갖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시고 같이 계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은 누구를 가르치죠? 바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그 끊어진 영적인 교제를 바로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와 더불어 누림을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오인들만 누릴 수 있는 바로 넘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그 약속의 약속의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교회에 9살 된 윌리라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이로는 4학년 아이쯤 되지만 조금 지적이 능력이 다소 떨어져서 2학년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와 같이 성탄절이 다가오자 교회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그 연극에서 윌리가 맡은 역은 바로 여관 주인 역을 맡게 되었어요 밤늦게 여관을 찾은 그 가련한 요셉과 만삭이 된 그 마리아 이게 빈방 없어요 라는 그런 단순한 대답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자리를 메워서 연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고 분장된 요셉과 만삭이 된 그 마리아가 여관으로 와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 역을 맡던 그 윌리가 고개를 빨끗 내밀 방 없어요 다른 데로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아내가 출산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러니 딸씨도 죽고 방 좀 주세요 요셉의 목소리는요 추위 속에 그 떨리는 몸만큼이나 그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윌리는요 순간 그 연극의 흐름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마리아만 물구름에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이 무대 뒤에서 야 윌리 안 돼요 빈방 없어요 라고 해 하면서 큰 소리로 대사를 불러줬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은 윌리는 다시 정신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안 돼요 빈방 없어요 다른 데로 가세요 라고 마리아와 요셉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대사를 그 대사를 대사를 하고 퇴장할 윌리가 무대 위에 그냥 서서 요셉과 마리아가 사라진 그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산모와 아기를 향한 동정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윌리가 그리고 윌리가 아주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려와요 제발 돌아와요 빈방이 있어요 제 방을 쓰면 되잖아요 각본에 없는 대사였지만 이로 인해 그 자리에 많은 관중들은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오인들이 여러가지 이유로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딱 달고 자신의 것으로 가득 채웁니다 뭘로 채울까요 돈에 대한 것 성공에 대한 것 또 게임에 대한 것 공부에 대한 것 가족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등 수많은 것들로 자신을 위해서 가득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의 없는 이런 삶은요 결국 절망과 멸망의 삶일 뿐입니다 그리스오인은 그리스오인이며 그리스오인이며 영원한 생명이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셨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매년마다 성탄절을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선문받는 날과 즐기는 날로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이번부터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다시 되찾는 그런 축복계의 날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되찾는 그 성탄절 이 성탄절이 바로 내일 모레 글피에 나오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declare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it will be Christmas to regain the name of Jesus